Q. 마리오의 마리오 Q. 마리오의 마리오 이번에는 마리오가 되신다는데 사실인가요? Q. 마리오의 마리오 네, 제가 이번에는 양의 탈을 벗고 슈퍼 마리오가 되었습니다. Q. 마리오의 마리오의 마리오 그러면 데나 전수사님과 Q. 마리오의 마리오가 아까 앤디 전수사님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시죠? 아 네,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네 저번에 민석이 형과 박상현 목사님과 함께 촬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에나 전사님과 앤디 전사님과 함께 아이들을 위해 마리오와 루이즈와 피치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아이들이랑 쉽게 더 소통할 수 있고 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캐릭터를 변신해봤습니다 C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아 물론이죠 C는 Celebration of Easter 아이들을 위한 부활절의 축제입니다 C에는 다이나믹한 월십이랑 크랍트, 게임, 커네볼,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인 아주 드라마틱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Ready, Set, Move! 이란 주제로 말씀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네 맞습니다 이번 C는 100% 대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시면 루이즈와 마리오 그리고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은 100%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Kids Rock 온라인 홈페이지로 가시면 할 수 있습니다 참 간단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전도한 아이와 전도된 VIP가 선물을 받게 됩니다 선물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선물은 바로 영화 티켓입니다 늦지 않게 등록 부탁드립니다 4월 14일, 15일, 금요일, 토요일 진행됩니다 네 그럼 우리 다같이 C의 주제를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Ready, Set, Move!